아무에게나 꿀밤 한 대 맞게 해요. 이리 오세요. 아무에게나 꿀밤 한 대 맞게 해요. 이리 오세요. 꿀밤 한 대 맞게. 새끼 전화기 봐. 이봐. 그래. 약물 때리는 먹은 없어. 꿀밤은 때리지는 않고 꿀밤은 드릴게요. 먹여 드릴게요. 먹여 드릴게요. 약물 좀 때려봐라. 꿀밤을 꿀밤을 요거에다 살짝 때려줄게. 살짝. 일로 오세요. 아이 들고 있어야지. 제대로 때렸네. 아이 끓어. 아이 되게 아프네. 그 닦아. 살짝 때렸어요. 나는 손심이 없어서 자네 못 때린단 말이야. 여기 딴 거 많을 거에요 꿀벅도 때리기 딱 깻잇 에이 별게임이 다 있네 고기 한 번 저는 여기 컵 봐 세 번 불길하다 불길하다 그랬어 아이 그렇게 때리더니만 옆사람에게 손목 세 대 맞게 해요 손목을 세 대 아우 하나 둘 아유 30대만 넘었겠다 몇 대 맞게? 한 대 남았어 아이가 나 배절이가 없다 하나도 안 왔어요 아이쿠 그 이상은 내가 안되네 이번에 장모님이 걸리면 내가 손목에 굳도록 때려드릴게요 장모 때리는 건 없다니까 그러네 장모 때리면 뭐가 돼 옳지 이거 어떻게 보면 좋아 옆사람에게 손목 세대 맞기 장모 때리면 전속에 폭행으로 된다고 했잖아 무슨 폭행이에요 전속 폭행 게임인데 줘봐요 내가 그냥 살살 때려줄게 아까도 살살 때린다 이거 봐봐 뭐요 빨갛이 아니 뭐 얼마 맞으면 조금만 딱 가만히 있어보자 운동상 한번 맞아보세요 운동이 매맞고 운동이 있어 그래 이거 딱 줘봐요 살이 쪄서 많이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힘을 복근 줘보라니까 그냥 찰싹찰싹 붙여 아니 춤은 춤 조금밖에 아프단 말이야 아니 춤은 왜 묻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때려 소리가 쫙 나잖아 이렇게 아니 남의 손에다가 춤을 묻히면 어떡해 아니 내 손에 묻혔지 정말 손에 왜 묻혀요 내 손에 묻혀서 내 손에 묻혀서 장모님 손목에 맞는 거예요 여기야 줘봐요 내가 안돼 안돼 춤 묻히면 안돼 그거는 게임에 위반이야 알았어요 손에다가 춤을 추는 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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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지금도 도토로로 해. 뭐예요? 엽기 표정 짓기. 이건 뭐 쉬운 일이니까. 아이고. 이상하네. 아래층으로 간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얘가 뭘 아는 것 같아. 엽기 표정을 지어야 한다. 그치? 가만히 보고 계세요. 아니 그래도 엽기 표정을 지어야 하는데 안 웃어요. 엽기 표정을 지어야 하는데 따라 웃잖아요. 그러면 다시 반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있어요. 고릴라 같지 않아요? 오우 메이메. 네? 무슨 고리라고 그래. 고리라고 그래. 이제 그만해도 돼. 그만해도 돼. 아이고 어쩌나. 장모님 이렇게 표정. 바닷코끼리 표정을 지어도 좋고요. 푸껍검 표정을 지어도 좋아요. 아니 바닷코끼리 저기 표정이 뭔데? 바닷코끼리 같은.